6.13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을 맞아 각 정당과 후보들은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지지층과 부동층 결석을 다지는 등 막바지 표심 공략에 힘을 쏟았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텃밭 싹쓸이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힘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며 막판 표바 따지기에 주력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우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도와달라는 적극적인 호소를 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투입돼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바닥 표심 흙기에 집중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 3번 일꾼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민주당과 텃밭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전남 서부권 등 접전지를 중심으로 활약을 집중하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이 전남의 가치를 지키고 5.18 광주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정의당과 민중당도 여당인 민주당의 오만을 제대로 견제할 적임자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여야 모두 지지층과 부동층 결속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KBC 신희코안입니다.